민서야, 민서 동생 나와요? 여기. 동생. 남이모 동생? 민서 동생. 민서 사촌동생. 여자 애기. 누군지 알아요. 누군지 알아요? 남이모 애기. 같이 인형 놀이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아야지. 말 못해요? 아직 못해요. 말은 아직 못해요. 애기. 아직 안 태어났어요. 누구야? 입은 넌데? 직이랑 비슷한데? 눈이 직이랑 비슷한데? 애기 사진. 애기. 지금. 이모 뱃속에 있는 애기. 애기야. 네가 볼 거지? 애기 돌봐줘 민서야. 맞지? 신기하다. 이것도 하나 있는데. 신기하다. 내가 굴렀어.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. 자꾸 얼굴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쑤셔 놓고 있어. 이렇게 돌았는데. 도니까 실태. 이게 뭐야 짜증나게. 지게랑 더 비슷한 것 같아. 저기보다. 겟라드보다. 지게 성격인 것 같아. 자꾸.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구나. 비싼아. 신기해. 아빠도 봤어? 응. 아빠 봤어. 근데 아빠 처음 말이 엄마한테 보여줘요. 엄마한테 보여주라고. 우리 민서도 태어났을 때랑 또 달랐어. 응. 그래도. 저 애기 때. 묶어주고 엄마를 속에서 태어나자마자. 네. 기어 다녀서요. 아 네. 말 잘하네. 빨리 나와야지. 빨리 나와야지. 빠이. 빠이. 빠이빠이. 아 이뻐. Branch. 불갈로. 첫 앙